헛, 좌, 선 헛, 좌, 선 헛, 잘못 눌렀어 헛, 선 다이짜이짜 아 왜케 안죽어 전투는 재밌네요 전투는 재밌네 방금 엣지오 아디토리였어? 아 진짜로? 방금 엣지오였어요? 잠깐만요 아 야 그래 페르시아 왕자 내가 어디서 이 게임을 많이 봤다 했어 그래 페르시아 왕자였어 그래 그래 거기서 많이 본 게임이다 했더니 페르시아 왕은 그래 맞네 부쩨스마 다크 유떴 Desp rotation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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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ính 어딨어 홍리, 홍리짱 어딨어 리, 홍짱 어딨어 уг qued want 근데 어셋인크리도 그 특유의 그거 알죠 막힘없이 걸어, 걸어지는거 진행할때 막힘없이 진행되는거 도달은 했는데 경비를 암살해 저기까지 가야되나 히스 헛! 도샷 밑으로 내려가서 3차원을 다 쓰네 이것도 먹읍시다 가디트 쟨 뒤를 안보네 뒤를 안보는데 멈춰있네 시체만 보네 시체 시체만 확인하는 애들인가봐요 자 갑시다 바로 머리 따고 버리고 버리고 안돼요! 좀 천천히 와 갑자기 없어요 지금 화장실 간거 같지 히 히 흐헤헤 헬로우 마이프렌드 하색 히 히 히 히 히 뭐야 아 돌라고 얍 어세신크린도 이제 그만 울고 먹었으면 좋겠네요 가오잡는 가오뽕을 찾아서 암살 좀더 만질수 있는 오브젝트가 이거 핸드폰 게임으로 만들려다가 낸거 아냐 이거 내가 봤을때 이거 어세신크린도 이거 아이폰 안드로이드용인데 이거 내가 봤다 가오폰 잘가라 하앗 잘가라 하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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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이었으면 밥이 두 끼인데 어시신크리드를 계속 사야되는 건지 이후에 나올 어시신크리드가 얼마나 대창일진 모르지만 이미 창렬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시신크리드 만들던 팀 애들 다 나와가지고 따로 팀 꾸리고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뭐야 이거? 이게 이그라이야? 뭐야? 이게 뭔 개 어 여기도 실내에 둬야겠네 이거 폰게임이야 이거 폰으로 내려다가 아니 폰으로 내려다 만거야 백파야 이거 우와 방금 뭐야? 대박이네 여기 여기 있다 죽여야되겠네 여기 여기 있다가 위로 올라가서 머리 머리 기통수 베어버리기 아 이거 쭉 가는가 보네 아무 일도 없대 저 녹음한거 아니 녹음한거 저거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 저거는 이게 별로야 엉 놀랬어 헤헤헤 놀랬어 헛 뒤돌아보니까 친구가 죽었어 설마 짱 짱깨가 설마 이거 어세신크린드 수입을 와오 야아 아 그래도 어세신크린드 그 아이덴티티는 있어요 자유로운 움직임과 화려한 살해 살해 모션 살인모션 아 진짜 진짜? 숨어 있는데 뭐 어떡하라고 여기 오면 머리 탁 때려서 죽여야지 만원짜리 게임치고는 괜찮죠 그나마 뭐야 이거 안 나올 생각인가 본데? 얍 안되지 안되지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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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색 헛 헛 너무 쉬운데 헛 헛 헛 헛 헛 헛 헛 모르는척 해주십쇼 아이씨 아유 낚시질에 안걸렸네 그럼 싸우는 수밖에 아아 아 대가리에다가 뭐 얹어 그렇지 안다아아아 피가 두칸밖에 없던 명작 분위기 인데요 이거 자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더이상 이제 더이상 죽으면 더이상 죽으면은 제가 가 혓 안 돼 안 돼삿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1988 안 돼 너무 많아 아니 애들이 너무 많아 그렇지 그렇지 어디가 그렇 에? 뭐 나 아무 약속도 안했는데 그거 뭐야 쟤가라고 말한건데 아니야 올라가 아 왜이래 어휴씨 이걸 이렇게 하네 안잡고 간다는거야? 이걸 이렇게 이렇게? 쉭 쉭 말도 안 돼 죽여봐 아 개 굿 타이밍 모션이나 그런건 잘 따왔어요 어세신크리드에서 아마 모션 감동 감동이 따로 있나봐 아 이런 쓰잘데없는거 두번이 왜있죠 저런거 사람을 한번만 귀찮게 해도 될텐데 제가 항상 얘기해야죠 사람 귀찮게 하면 안된다고 게임 게임이건 뭐건 저게 떨어지면 까비찌 헤드샷 헤드샷 오케이 내려가서 여기 숨어있다가 여기 숨어있다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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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남았을때 죽이게 샷 에이 잘했냐 에이 왜 실버야 잘했냐 좀 봐주지 좀 봐주지 헛 여긴 도대체 뭐야 동굴속이야 산속이야 뭐야 이게 저런거 안먹겠습니다 어제 플레이타임 찍.. 찍해봐야 1시간 내외이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안되네 표 오른도중에 투척건.. 투척단검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아 어어 조금 더 올라가야되겠는데 됐으 어 에이 멈추 으 에이 왜 여기 떨어진걸까요 앗 다이쓰 넉 헥 안다야죠 아 어 다행이다 개념 개념 세이브는 개념 있네 어 세이브는 개념 있네 아 암 걸릴 뻔 했네 램장님 요즘 이런 횡스크롤 게임에 중독 되셨던데 요거 한번 해보시는거 어때요? 아... 요걸 어떻게 하지? 그래? 그럼 내려와 경보 울리지 말아 나요 내가 바로 어새신 그린드 타인 아 밑에 둘이나 있어 또 짱나네 이거는 잘하면 둘 다 죽일 수 있겠네요 자... 가봐 가봐 그렇지 그렇지 난 손으로 죽이는 것보다 이렇게 물건을 이용해서 죽이는게 좋더라구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 제가 아 디스 워온마인은 제가 봤을때 그것만 없었으면은 그... 뭐라그래 날짜에 대한 그런 가능성만 배제하고 영원불멸로 살 수 있게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그거 뭐 60일까지만 플레이하게 만들어놓고 막 그래가지구 사람... 노잼 뭘 누르라고? 아아씨 아 감사합니다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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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는 알았어 아앗 파세 타 사 타 사 타 생 어허 뭐야 뭐 이렇게 씨빨게